여러분 정준호씨의 결혼식장에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신현준씨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이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준비했습니다. 생날 영상 전해드릴게요. 친구들 니가 무슨 장동건인자 이 새끼야? 장동건인자 이 새끼야? 어 그래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많이 묵었나? 요즘에도 올팩 안하잖아 안하지 정준호씨가 신현준씨는 실력이 안 돼서 무대에 못 쓴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준씨? 정준호요? 뭐 얘 말 듣지 않습니다. 좀 전에 무대에 서신 보셨죠? 정준호요? 안 봤습니다. 방송 방송인데 조호 대표의 땅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을 하게 돼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정준호 같은 경우는 제가 반려부를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. 조호 오늘 할 생각을 미치지 못합니다.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이제 떠나가는 그대 모습 뒤로 아직도 못다한 나만의 얘기 누르지만 다시 언제까지 나만의 미련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을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부족은 가요?